박수 안녕하세요. 일단 저는 세바시 청소년 스피치 곽상민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. 요즘 성별 나이 불문하고 사진들 많이 찍으시는데 혹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? 네. 사진 찍는 거 싫어하신다? 얼굴이 아니어서 못 찍겠다? 손 한 번 들어주시겠어요? 손 안 드신 분은 손이 없는 걸로? 농담이고요.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진에 대한 나의 감정입니다. 화면 볼까요? 일단 이건 제가 저번 주에 첫 수업을 끝나고 찍은 사진인데요. 양화대교에서. 이 사진을 보고 딱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? 좋아? 낙서? 좋아? 낙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사진을 찍으면서 일단 서울에 왔다는 행복함. 그리고 대구에서 벗어났다. 자유로움.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설렘. 그런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다음 이 사진. 친구. 무슨 생각 드시나요? 대구가 참 불쌍했고요. 웃기고 왔고. 아니면 가족들이랑 합격살 먹었었고요? 네. 정확히 틀렸고요.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 사진 찍은 겁니다. 마지막 사진은 제가 스피치 수업을 받으러 오기 전 서울역에 딱 도착했을 때 지하철의 모습입니다. 이 사진은 일단 찍으면서 제가 첫날에 지각을 했거든요. 지각을 했다는 압박감. 그리고 좌절감. 일단 길을 잃어가지고 약간 무서움 그런 걸 흑백으로 좀 더 표현했고요. 이 세 가지 사진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발견하셨나요? 아무 생각이 없어요? 이 사진들에는 일단 감정이 있어요. 찍은 사람의 감정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누군가가 풍경이나 물체를 찍을 때 그 당시의 감정이 사진에 나와 있다고.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사진을 찍으면서 그 당시의 감정을 알고 또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아, 내가 그땐 그랬구나 하는 또 다른 추억으로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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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